Q. 아 저건 윈드 엣지님 이구나 지금 옆에도 뭔가 게임업을 써가지고 어 어디로 갈까요 왼쪽?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온.. 저쪽도 갈렸네요 저쪽도 갈렸어요 왼쪽으로 맥크리하고 트레이서 왼쪽 4 로도우구에 부조와 로도우구 컷 나이스 나이스 루츄 위에 부조와 왼쪽에 왼쪽에 맥크리 맥크리 개핏 맥크리 다운 로봇 로봇 없어요 나이스 루슈림이 먼저 궁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딱 근데 궁수 있어요 어잉 잘 받습니다 슬랩스틱 잘 받습니다 역행 빠졌어요 트레이서 역행 우측 우리팀 우측 뒤에 저희 다 잘렸어요 다 잘렸어요 에이스 빼야돼요 아 재밌었네 3대6 3대6 빼야됨 아 몰라구 우측에 왼쪽에 로도우구 로도우구에 부조와 붙여놨어요 어 로도우구 다운 감사합니다 보조와 아 보조와 좋아요 오케이 더블킬 둘쪼 크렉터에 부조와 아 부착당했다 상대팀 상대팀 두명 없어요 세명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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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 잡아야돼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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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세끼 나왔다 세끼 디에 맥크리 맥크리 소리 들리는데 아닌가 로도우구 로도우구 그렙 없네요 살짝 빼줘 왼쪽 왼쪽은 리퍼 망령없어요 살짝 빼줘 자리아에 디바 궁만 써도 되니까 네 왼쪽으로 트레이서 여기 왼쪽에 트레이서 돌았어요 왼쪽 트레이서 보조와 우리팀 뒤쪽으로 돌아요 어 우리팀 뒤 왼쪽 오른쪽으로 왔어요 2층 뒤 2층에 트레이서 여기왔네요 여기왔네요 트레이서 반피 여캠 빠졌어요 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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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석양 왼쪽 석양 왼쪽 아 뭐야 다 죽은거 같은데? 다 죽은거 같은데? 트윗 트레이서 트윗 트레이서 예 아이고 아 제가 꿈을 죄송합니다 그렙 빠졌어요 로도우구 그렙 빠졌어요 옝 오른쪽으로 트레이서 또 돌아오네요 에이 포에버 놀래라 트레이서 트윗 트레이서 노궁 트레이서 우리팀 기지인데 오른쪽 리퍼 올라가는 소리 어으 딱 붙었어요 위험해서 죄송합니다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다운 로도우구에 부조와 아 위에 리퍼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루시우 딸게요 로도우 개피 아 왜케 난리냐 로도우 그렙 없어요? 오케이 루시우 다운 아 로도우구 못들궜다 로도우구 부조와 로도우구 부조와 로도우구 부조와 아 리퍼 아 이거 아 통장 맞췄는데 아 진짜 로도우 개피 아 왜케 말리냐 진짜 제왕해 거천 pv여야 돼요 거천 pv여야 돼요 거천 pv여야 돼요 여기 꾸놨다 99퍼 아유 다음은 안도가죠 너무 꼬였어요 아까 거기서 이 뭐냐 뭐해 지금 뭐해 지금 로도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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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맥크리 그렙 빠졌어요 로도우구 로도우구 디바 맥크리 그렙 빠졌어요 회사기 SolINK 로도우구 딸피에요 상대 디바 딸피 로도우구 큰 맥크리 딸피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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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기 충전중이야 오케이 트레이더 조심하세요 아뇨 왼쪽에 리퍼 올거에요 이제 트레이더 시간여키면 빠졌어요 예 트레이더 오른쪽 왼쪽 오케이 트레이더 다운 우측으로 맥크리 아 왼쪽 맥크리 리퍼 맥크리 리퍼 왼쪽 왼쪽으로 다 왼쪽에 맥크리 리퍼 망령 빠졌어요 맥크리 다운 아 이거 너무 긴거 아닌가 리퍼 딴건데 리퍼 1피 리퍼 다운 금방 디바가 매트릭스로 막아가지고 어 저 빠졌어요 왼쪽에 로드오고있어요 왼쪽에 방해 방하네 딱 붙으면 오히려 안맞아가지고 로드오브다운 디바 로봇 없어요 어 솔저 나왔네요 리퍼 리퍼 어디야 리퍼 어둠쏟는데 거 위에 2층에 있어 리퍼 왼쪽 왼쪽 리퍼에 무드와 리퍼 망령 빠졌어요 저 도온이에요 오케이 나이스 상대 로시오 다운 오른쪽에 맥크리에 맥크리에 무드와 나이스 로드오그 로드오그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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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아 로드오그 리퍼 옆좋아 오케이 리퍼 다운 나이스 나이스 옆으로 맞춤봐라 어이 안맞네 로드오그 반비 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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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애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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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네 디바하고 루슈 오케 나이스 아까 이겼어? 어 깔끔하게 이겼네요 퍼펙트 이거 저희가 유리한거 같은데 많이 아까 그라운드도 비등비등 했어가지고 꼬여서 그렇지 맞아맞아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상대 70대 초반 있어가지고 사명 키우긴 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좋아서 그럼 마이크빨 마이크빨 목소리 좋아해요 마이크빨이에요 마이크빨 일단 리퍼한테 부랄 붙여놓을게요 예 왼쪽으로 가죠 저쪽도 디바 로드오그 로드오그 그래 빠졌어요 로드오그 상대도 제일 좋다 오케 우리가 4대6 로드오그 로드오그레 빠졌어요 로드오그레 빠졌어요 로드오그레 빠졌어요 로드오그레 빠졌어요 로드오그레 빠졌어요 리퍼 오른쪽 방 리퍼 오른쪽에서 나왔어요 로드오그레 빠졌어요 로드오그레 ain 로드오그레 버 Yi 로드오 그레 appetite 로드오 그레이비 로드오래 desert DIRECTOR 동의하는 로드오그레эт 로드오레 로드오그레 로드오그레и 로드오그레기 로드오그레인 로드오오그레이비 로드오그레임 로드오그레인 로드오그레일 로드오그레이비 로드 ir перв energy 로드오그레인 일단 맥크림을 데려오게요 디바에 부드와 붙었어요 리퍼에 부드와 부드와 끝 다운 왼쪽 디바 방안에 디바 방안에 디바랑 맥크림 리퍼 2층에 올라왔어요 리퍼 2층에 올라왔어요 리퍼 2층에 올라왔어요 제가 2층은 먹을게요 살짝 과일죠 다 왼쪽으로 나와요 그 뭐냐 젠타가 무조건 궁속해요 2층에 리바 2층에 로드호그 2층에 돼야지 2층에 돼지 리퍼 2층에 부좌 붙었어요 리퍼 2층에 부좌 리퍼 2층에 부좌 맥크림 부좌 왼쪽 디바에서 어이구 헤드 석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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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쌌어요 쏘쌌쌌쌌쌌쌌쌌쌌쌌쌌쌌쌌쌌쌌 디바 디바 로봇 없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매크린다 91% 91% 상대 밀고 들어오기 시간 없어요 저기 앞에서 그냥 뚫고 들어온거 미루 왼쪽 로드워그 자리아 떴네요 자리아 뒤에 트레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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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시간 떴어요 루시우 거점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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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 거점 뒤에 트레이 워캥 빠졌어요 트레이 워캥 빠짐 트레이 워캥 빠짐 루시우 루시우 다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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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깔끔하네요 역시 깔끔하네 히히 트레이 어 뭐야 아까 그 맵이네 이겼던 맵 어 역시 랜덤 칠 됐네 좀 되지 그냥 이거 전부 다 왼쪽으로 가서 끊는거 같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딱 다 왼쪽으로 가면 방 안에 있냐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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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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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에 묻어와 ㅎ ㅎ ㅎ 맥크리 다른 사람으로 하네요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로드 로드 로드. 그래 빠졌어요. 그래 빠졌어요. 리퍼 반 피. 리퍼 다운. 리퍼 다운. 상대 리퍼 다운. 그 뭐야. 다리야 부좌와. 그래 빠졌어요. 그래 빠졌어요. 아 아파 아파. 맥클이 부좌와. 이제 그래 온. 그래 온. 조심. 드레타 부좌와. 아 루쉐 필. 찼다. 핏 찼다. 아 잘 빼야겠다. 왼쪽에 그 건물 있죠. 거기 두고 있어요. 왼쪽에 건물. 왼쪽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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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왼쪽이다. 왼쪽 다 온다. 왼쪽 다 온다. 왼쪽 리퍼. 저희 한. 비트 비트 비트. 석양. 빼야 됨. 빼야 됨. 4대6이에요. 4대6. 지금. 3대6. 3대6.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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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로드허그 잘 끊어 오른쪽 맥크리 왼쪽 자리아 자리아에 부조화 붙었어요 저 이속 피우고 굳히면서 들어갈게요 예 자리아에 부조화 오오오 로드허그 왼쪽 그래 빠졌어요 우측에 우측에 맥크리 로드허그 다운 위쪽에 자리아 딸피 자리아 딸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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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자리아áb기 쳤어요 자리아 몹스를 쳤어 자리아 몹 neces 자리아다운 자리아 몹크리 멕크리 다운 너 다시 자리 잡고 과하지 하 자꾸 구슬이 필요해요 우측에 로드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 로드허그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이 센! 오른쪽으로 다운해요 오른쪽 오른쪽 디바에 부조합도 있어요? 디바에 부조합도 있어요? 디바에 부조합도 있어요? 디바 부조합 어이구 저거 없어요? 롤도그 부조합! 롤도그 부조합!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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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도그 부조합 붙었어요? 제니타 컷 제니타 다운 아아 조심조심 상대 힐러 없어요? 상대 힐러 아무도 없음 상대 힐러 아무도 없음 저희 좀 많이 잘렸어요 뭐야? 롤도그 딸피 저희 팀 지금 힐러밖에 없어요 롤도그 딸피 오른쪽에 있어요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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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로드호그 그 루시우 궁 몇 퍼에요? 어 80퍼요 그럼 전 덴드려 쓸게요 먼저 왼쪽에 로드 왼쪽에 로드 루시우에 부도합도 없고 빠졌어요 0.0.0.0 공급기원 롤도그 쐴까요? 그래빌았어요 로드호 그래빌 없음 로드호그이 부도합 맥스 거 없으니까 디에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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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디에리퍼 노궁 디에리퍼 노궁 아 리퍼도 잘렸다 디에리퍼를 못봤네 그치니 초월 썼어요? 안 썼어요 비트나온 비트네스 비트하고 로드호우 궁 썼고 리퍼 궁 썼고 너프는 못봤던거 같은데 로드호우 그랩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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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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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쏘 안쏘어요? 아 오케이 캔슬했네 캔슬 캔슬 비벼야 돼요 이거 오른쪽 로드호우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촬촬촬촬 에크리 뒤에 있어요 에크리 뒤에 에크리 뒤에 망령아 없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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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있을거에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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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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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에 붙어와 디바 탑기 디바 탑기에요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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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슈 무슈다 나이스 수고해요 아 3연피하다가 겨우 이겼네 아 3연피하다가 겨우 이겼네 수리한이 지인 수리한이 지인 수리한이 지인 수리한이 지인 오우 상대 좋다고 카드를 아예 안주네 3인 캐시로 돌려쓰면서도 안주네 3인 캐시로 돌려쓰는 것